7개월 동안 제대로 출근 시간을 지킨 날이 고작 19일 뿐인 한 공군법무관이 이런 직업뿐 아니라 무단결근, 허위출장 등에 문제를 일으키다 결국 해임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무관은 해임 취소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공군비행단 법무실에서 군검사로 일한 A씨. 하지만 A씨의 군복무는 시작부터 남달랐습니다. 배치 다음 날부터 연속 나흘 동안 결근하는 등 총 8일을 마음대로 출근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출장 처리하다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참다 못한 공군은 1년이 되지 않아 법무관 최초로 A씨를 해임했는데 A씨는 해임 취소 소송을 내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A씨의 근무태만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의심할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7개월 넘는 기간 동안 출근 시간을 준수한 날은 19번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임은 취소한다고 판결했는데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당시 공군법무실의 전체적인 기강이 해의했고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 등록을 못하는 등 저지른 잘못에 비해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겁니다. 이 판결에 다른 군범무관들조차 나도 무단 이탈하겠다는 등의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비의에도 A씨는 형사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병이라면 이 정도 근무 지탈을 했다면 당연히 구속수사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건데 형사소추는 하지 않고 단순히 징계만을 내렸다는 점도 이해가 안 가는... 제멋대로 군범무관 생활을 하다 해임된 A씨는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면 아무런 징계 없이 군을 전역하고 변호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정반석입니다.